아아 자 BJ뷰님 하모니님 반갑습니다 운명자님 반갑습니다 아 온라인 디크립션 해킹 아 아까 해킹 당해 가지고 아 혼자 하다가 재료를 잘 모아야 되겠어 일단은 게임 플라라 라일이 주는 주미션을 하지 않을게요 저건 제가 따로 해서 찍어서 올릴거고 영문판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스토리 이해도 안되고 따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제 방송은 멀티 위주로 그리고 저랑 방송 하실려면 공지사항을 잘 읽어봐주세요 미호씨의 방송이 시작하고 내가 언제 쉬는지 그런것들 그 모르고 공지가 5분 만에 5분에 한번씩 올라가는데 모르면 그래도 힘드니까 멀티를 해봐야겠지 알띠니 반갑습니다 미나님 반갑습니다 멀티를 할거니까 들어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겠다 뭐야 이거 됐어 비공개 세션 구성중 미나님 반갑습니다 시카고 랑앤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초대해드릴테니까 랑앤오님 계시네 고맙습니다 아임스카이 위에있나? 아 여기있다 게임 내 4명 아 오프라인이시구나 여기 서이츠 초기 입문 차 불러야지 아까 혼자서 하다가 해킹당해가지고 아 해킹을 하는 사람 입장이 더 쉬워 어떻게 보면 짜증나 헤비 모러사이클 오토화에 타볼까 이거 뭐 아 코다치 똑같아요 그래 뷰님이 초대하나 제가 초대하나 될사람 안될사람 랜덤이라 알피노님 반갑습니다 한번 초대해보세요 크흠 한번 초대해보세요 내가 봤을때 이거 인터넷 문제야 저같은 경우는 거의 누가 초대하면 거의 한번에 되는데 한번 초대해보세요 그러면 어 왓츠독스에요 이거 나온지 나 이거 게임한지 얼마나 됐지 3일됐다 처음 나올때 시작했으니까 완전 다운받자마자 방송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높아심에서 이야기하는데 한글패치로 방송하면 잘려요 방송 정지 먹을 수도 있으니까 방송하실려면 영문으로 하세요 영문 당분간은 방송할때만 한글로 하면 안돼요 그거 아프리카 공지사항 보시면 나와있어요 아 사놓고 안해봤다고요? 저작권 한국의 로컬라이징을 주도하고 있는 인트라게임즈에서 한글 자막을 제작을 했는데 아직 아시아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한글 패치를 어디서 추출해서 하느냐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의 TV에 저작권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네 방송할때만 영문하면 돼요 영어공부하면 되지까 하실거 왜 나 초대 안하시냐 초대하세요 이거 뭐 눌러야되지 애니인가? 패드로 할땐 알겠는데 아 난 패드로 운전할땐 패드로 하는게 낫겠다 안돌아있네 아무도 하늘을 날아 하늘을 날아 노래 틀면 렉 걸릴 수도 있어요 노래 틀면 렉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노래 틀면 유튜브 올리기도 힘들어요 음? 이 왓치독스가 CPU를 많이 잡아먹거든요 최적화가 안되있어서 잘 영상 두개 돌리는데 음악까지 틀면 조금 이거 유튜브 조회수 좀 나오더라 내꺼 역시 왓치독스야 뭐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라 그러는 아 까먹으셨다고 어떻게 하는지 어 어떻게 하는거냐면 보세요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마트폰 열어서 키보드로 여실려면은 스마트폰 열려면 휘를 누르시고 여기 온라인 세션 들어가세요 그런 다음에 인바이트 플레이어 해서 저 스파킴, 아니 K, U, A 찾으면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Shift F2를 눌러서 저를 찾아서 화살표 누른 다음에 친구 초대하기 하면 돼요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첸님 반갑습니다 사첸님 반갑습니다 푸스포로 샀다고? 아 어 무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도 이 게임이 대단한게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게 어 파티 초대 오케이 Shift F2 눌러서 파티 초대 가서 허용 그러면 나는 저분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지 어 왜 안되냐 아아 들어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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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다시 초대하세요 이상하네 레기아님 반갑습니다 시카고에 시카고 여기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CTOS 있잖아요 그 센트럴 뭐 오퍼레이팅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센트럴 오퍼레이팅이 아니고 그 저 뭐야 아 까먹었다 하여튼 더 복잡한 어려운 영어 단어로 약자인데 중앙 디지털 장치? 뭐 해킹할 수 있는 장치 그거를 다 열어야 돼요 다 열면은 특수 미션이 나온다고 그러고 지금 온라인이니까 그런게 없어요 없고 뭐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뭐지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를 훔치면 내과가 되는 것도 있고 돈은 금방 벌어요 돈은 돈 같은건 좀 쉽게 버는게 뭐 만 달러는 금방 벌어요 해킹하면은 온라인으로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온라인으로 들어가려는 방법은 일단 게임 시작하여가지고 어 영문으로 맞추신 다음에 아니 영문 상관없이 저기 싱글로 들어와서 싱글로 들어와서 지도를 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자 보세요 키보드로 했을 때는 이 버튼이 아니 이 버튼이 아니고 저기 이 버튼이 아니고 휠 버튼이에요 이렇게 키보드로 했을 때는 이렇게 눌러서 온라인 프리롬으로 들어오던지 아니면 제가 초대를 하면 되는 거예요 프리롬 롬이 이제 활기치고 돌아다니다 디크립션이 그거잖아요 해킹 이건 1대1 해킹 이건 1대1 트레일링이 뭔지 트레일링이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추적하는 것 같고 음 초대해 주시고 그럼 내가 랑애너님 초대해 드리면 돼요 돈 하여튼 돈 벌기는 이 게임이 쉬워 어 같이 놀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돈 벌면 싱글하고 연동이 되고 싱글에서 여러 가지 했던 거 다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같은 경우는 미션이 없어요 아직까지 나중에 뭐 패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 그런게 없어서 초대하셨나? 초대.. 초대하세요 교통사고 교통사고 아 뭐야 왜 교통사고 안 나 저도 키보드 패드 둘 다 사용하고 있어요 총질 이게 총질이 좀 어렵거든 총질이 어려워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아무래도 키보드가 아 총 요걸로 바꿀 수 있구나 아 아 이렇게 잼 잼컴스라는 건 그거거든요 잠깐만 예? 온라인 다음에? 어 아 그래요 이거 나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를 수 있죠 어 그 일단은 한번 써보자 자 지금 뷰님이 저를 초대해야 되니까 싱글로 일단 가서 싱글로 가서 싱글로 가서 지도를 열어요 아니 지도를 열어도 되고 지도를 열어요 그런 다음에 요렇게 온라인 컨트랙트 온라인 그 접촉 어 총 여섯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맨 위에 온라인 프리 롬으로 눌러서 크리에이트 프라이버 세션 개인 비공개 세션 만들기 온라인 세션 중에는 만들 수 없다 지금 제가 온라인 세션 중이기 때문에 Not Available 이라고 나오죠 요로 들어가서 만드시고 저를 어떻게 초대하느냐 온라인 세션 가서 인바이트 플레이어 해가지고 여기서 친구 선택해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간단해요 이게 키보드하고 어우 이게 헷갈려 키보드하고 지금 패드로 운전은 패드로 해야되거든요 아니면 운전도 키보드로 좀 연습해볼까 운전은 키보드가 너무 힘들어서 시점이 이게 좀 힘들어 연습을 좀 많이 해야되겠는데 아 오셨네 세게임 초대 그러면 Shift F2 눌러서 세게임 초대 세게임 초대 아임 KSY4가 당신을 게임 초대했습니다 허용 그럼 저는 글로 넘어갈거에요 넘어가고 있죠? 픽서가 뭐냐면 그거야 해결사 해결사가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중 어 에러다 못 돌아가네 자 이렇게 튕겨나가면요 튕겨나가면 싱글로 돌아가요 지금 싱글로 돌아온 상태에요 어 싱글로 돌아왔으니까 이것도 초보 영상 만들어야겠네 저도 초보라서 그나마 레기아님이 이거 좀 많이 아시는데 한번 다 깨셨다고 해가지고 초보 영상은 나중에 만들면 되고 그 뭐야 저기 다시 초대해보세요 지금 튕겼어요 그니까 내가 한 일주일 2주 지나면 초보 영상 만들게요 지금 요즘 싱글 올리고 있거든요 영상 찍어서 싱글은 따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유튜브 항상 봐주시고 제꺼 둘 다 튕겼어? 일단 내가 놀고 있을게요 지금 이거 우리만 그러는게 아니야 다 그래 상태가 안좋아 루리앱 가서 자꾸 소식을 보시면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자 총을 함부로 들고 다니면 안돼요 경찰이 시리즌들이 신고합니다 아 나 싱글을 하고 싶은데 한글로 못하니까 아 답답하다 아니 왜 아 진짜 그렇다고 영문으로 싱글을 할 수 없잖아 내가 무슨 영어를 뭐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힘들다 일단 뭐 시스템은 이해했는데 영어를 영어를 아 그러니까 알피로님 그게 뭐냐면 상황이 인트라 그러니까 인트라게임즈가요 그 로컬라이징 그러니까 한글 패치 한글 정식 외국 게임을 이제 한글로 하는 전문 게임사인데 그 회사에서 게임 회사에서 한글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아시아판에다 넣어버렸다고 근데 넣는데 그거를 중국인들이 유출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어 뭐 자기네거 말고 일본어 중국어 우리나라 다 그 언어 파일을 정식 파일을 추출해가지고 북미판에 패치 파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 그 한글 패치를 주도적으로 만든 회사에서 어 얘네 뭐야 자식들이 이거 한글 패치를 왜 해 아직 아시아판 나오지도 않았는데 해가지고 아프리카TV에 연락을 해서 어 당신네들 이거 한글 패치를 방송하는 사람들 우리가 저작권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달라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인트라게임즈가 왓치독스 한글화 저작권이 있습니다 한글 한글 파일 그래서 우리가 씩소리도 못해요 어 전문 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저작권은 법 법이 정한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니까 뭐 그냥 아 나도 한글로 하고 싶지 어 크라인 딕텍 아 이거 지금 싱글이지 아 싱글이니까 일단은 싱글에서 ctos 좀 할게요 사람이 지금 ctos 좀 하고 아니면 그전에 여기로 가서 평판 좀 올려 레퓨테이션 좀 올릴게요 차 부르고 답답하... 저도 답답해요 죽겠어요 저도 뭐 어떡해 뭐 어떡해 방법 없지 그니까 우리는 장... 우리는 그거야 낚인 거야 음 한글화... 뭐 멀티... 뭐 멀티? 멀티 언어? 아 진짜 누가 그렇게 거짓말 했냐 멀티가 아니었어 멀티 랭귀지가 아니었다고 결론적으로 그니까 뭐든지 여러분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나오기도 전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 땅 어... 잠깐만 에헤이 520달러 벌었고 어... 자 지금 이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자 범죄 일으키기로 하고 있죠 개입! 자 프로페트! 잡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보셨죠? 미리 개입하면 안 돼요 빨간색으로 떠서 어... 들어... 갈 때 뉴트럴라이즈드 레퓨테이션 인크리이즈드 평판 증가 크리미널 뉴트럴라이즈드 범죄를 어... 없앴고 살렸고 요거 요게 재미... 요건 뭐... 어 스킬 포인트다 스킬 포인트는... 할 게 없어 플레이 그라이네이드 아니 이거 하지 말자 할 게 없어요 파란색으로 뜬 거는 이제 내가 찍은 거고 빨간색은 아직 스킬 포인트가 부족한 거고 검은색은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은 찍을 수 있는 거고 스킬 포인트 하나 어벨러블 스킬 포인트 2931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방송하기 힘들다 자 돈 훔쳤죠? 돈 훔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한글 패치 하지 말고 영문으로 해서 멀티 위주로 하되 멀티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이렇게 놓을게요 싱글하지 말고 싱글은 제가 따로 올릴게요 영문으로 싱글하기에는 스토리 파악이 불가능하니까 내가 무슨 영어를 뭐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 원어민도 힘들어 아싸 아싸 시스템 키 자 갱 하이드 아웃은 안 해도 되고 지금 당장 그리고 싱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아 제가 뭐 잘랐다는게 아니고 싱글 스토리 진행 빼고 요거 다 할 수 있어요 요런거는 이건 뭐 컨트롤 문제이기 때문에 어... 걱정 안 해도 되고 일단 CTOS를 언락하러 갈게요 CTOS를 언락하러 가고 지금 뭐 온라인 뭐 근데 온라인 8명씩 방송하는 경우 아마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지금 최대 4명까지 해봤거든요 우연히 근데 뭐 한 명 튕겨나가서 뭐 그랬는데 힘들어 온라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방송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튕겨가거나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죠 레기아님은 한 번도 안 튕기더라 자 일단은 CTOS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CTOS GTO에스... GTA는 당분간 쉬워요 가끔 틀게요 GTA 온라인 모드로 온라인 갈 수 있어요 싱글에서 싱글에서 갈 수 있어요 요렇게 온라인 컨트랙트 앱 눌러서 눌러서 맨 위에 온라인 프리 롬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눌러서 저도 지금 싱글 상태에요 크리에이트 프라이벗 세션 개인 비공개 세션을 만들 수 있다 조인 퍼블릭 세션 이거는 이거는 남의 세션에 들어가는 거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CTOS 자 여러분들 이제 하실 분은 잘 들으시고 잘 보시고 CTOS를 찾으려면은 여기서 요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세우고 스탑 음 어 이 쪽으로 넘어 넘어갈 수 있냐 아 못 넘어가네 아 저 쪽이구나 길을 맵을 잘 봐야 되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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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질리냐면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서든도 보세요 서든도 막 수년째 명맥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과 싸움 사람의 대결은 십살이 질리지가 않나 봐요 내가 남을 이긴다는 어떤 그런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육체적으로 이기는게 아닌 어떤 게임으로 이기는 남을 짓밟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힘 쾌감 뭐 이제 그런거죠 쾌감이 무시 못해요 아 이거 어디로 가야되냐 잠깐만 해킹을 어 카메라 이게 조금 난감한 것도 있어요 하나 풀었고요 파란색은 푼거고요 요건 못풀었어요 요 선을 이동해서 이동해서 아 저 뒤로 가야되나 어 어 저기 아 저깄다 됐어 찾았어 두개 다 풀었다 이제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롤 신봉자는 아닌데 롤이요 게임성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초등학생들이 욕을 많이 해 그게 제일 큰 문제 게임성은 좋아요 게임성은 인정하는데 좀 그래 좀 그래 자 동기화 이제 어세신크리도로 말하면 동기화하고 똑같은거죠 주변에 어 이제 수집할 수 있는거 근데 인베스트재신클루 그 저 뭐야 저 조사 뭐 범죄 살인사건 조사할 수 있는거 디스트레이트 컨텐츠 어 구역을 다 열 수 있다는거 프로그레션 뱉고 들어가서 근데 그나마 영어 읽을 수 있으니까 하는거지 만약에 싱글 플레이는 난 자신없고 자 요게 이제 그거에요 이쪽으로 빠른이동 어 이 화살표 노란색 화살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나오게 하려면 요거 다 열어야 돼요 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열게요 아 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이제 온라인도 못하고 진짜 그 타고 싱글을 하자니 너무 언어의 압박이 좀 그렇고 그냥 ctos나 풀자 그냥 유저들의 인성 지나친 현질 유도 중독성 아 어 현질 어 이쪽으로 못가자 그니까 여러분들 게임이라는거는 진짜 자기 절제를 못하면은 답이 안나오고 뭐 술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이 먹는 술 나도 어른이지만 자기 절제거든요 근데 자기 절제를 너무 막 법적화하는게 문제고 또 유저들은 너무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할일도 못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도 있고 아 난 나는 2시간만 해도 머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방송은 어떻게 좀 재밌게 해볼까 자 이제 브릿지 올려 자 저 뒤를 보시면 저 차 지금 당황해하고 있죠 12세 이용가 12세 이용가는 안하는게 좋아요 스트레스 받거든 목설 레기야님은 들어오셨나요 혹시 지금 뭐 신고 아 레기야님은 게임에 안계시구나 아 접속 안하셨어요 아 네 CTOS 나 처음에 이거 되게 힘들었는데 음 골목길 있어 운명자님 오셨네요 CTOS 블락커 자 CTOS 앞으로 CS라고 불러야겠다 CS CS라고 부를게요 CS 자 이제 찾아볼까 어 저 안에 있겠죠 어디 가서 볼까 천천히 순댓국밥 아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한국인은 국밥 어 저 위에 뭐하고 있냐 체조하고 있구나 카메라 저 근처 카메라 카메라 가서 이런거 하나 해킹해주고 이런거 별로 안 들어도 되고 어 아 카메라 또 없나 여기 있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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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쪽 그렇지 됐스 이야 이거 해킹 가만있어봐 어디로 가 아 이쪽 아니잖아 이렇게 큰 순대가 되어왔다 아 이거 이쪽이지 아 여깄다 아 됐네 어 하나만 얼락하면 되겠지 어 파란색으로 해킹할 때 파란색 글씨가 어 색깔이 뜨면 그 사람이 온라인 그 키를 갖고 있거나 현금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건데 아 잠깐만 아 어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 올라가지 아 저쪽인가 두개예요 어 써봐 소 아니야 일단은 일단은 하나 찾은거 가보자 아 어 여깄다 어 여기로 가는거 맞아 아니잖아 그렇지 올라가면 또 하나 있겠죠 아 늑대님 아 네 어서오세요 요거 하나만 하고 제가 초대해드릴게요 아 어 시스템키다 잠깐만 얘가 아 얘 시스템키가 아니잖아 아까 거기로 올라가는거 맞아요 아 그래요 잠깐만 아 여기 아니고 아 아 아 저 뭐 보인다 어 어 뭐야 자 여기 파란색이 연결이 저 위로 됐는데 저 위로 올라갔어 사다리가 아까 있었는데 사다리가 사다리가 위층에 있네요 위층에 사다리가 위층에 있네 여기 뭐 내리 여기 찾아보자 한번 은근히 헤맨다 이거 진짜 하다보니까 아 여기 사다리 있다 아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사다리 말하는거구나 아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올라왔고 잘 잘 봐야돼 아 저쪽이네 헤이 뭐야 이거 왜이렇게 멀어 어디까지 올라가야돼 야 길다 이번거는 음 이번건 좀 이번건 좀 기네 상당히 잠시만 아휴 이거 뭐지 아 이거 투명이네 반투명 이쪽으로 어 나 헤맬빤 했어 나 어떤거는 못찾았어요 어 어 어 어휴 이게 뭐야 아 이쪽 아 올라 헤헤 다 풀었다 그러면 어 일단 기왕 온김에 들어가서 어디 들어간 데 없냐 아 저기 있다 헤헤 어휴 진짜 넓어 짱 넓어 자 그러면 어 리프트가 있네 어허 리프트가 있었어 그래 굉장히 중요한거죠 리프트 어 이거 아니야 내리고 이거 다 외우셨겠다 예 아 이거 내려가고 아 리프트가 여기 있었구먼 올라가고 그렇지 히히 히히 찾았다 드디어 땅 따단 땅땅땅땅 따다단 어 잠깐만 하나는 찾았는데 아 아 이거 괜히 일로 왔나 잠깐만 이거 넘어갈 수 있나 아 넘어갈 수 있구나 그렇지 음 음 음 음 뭐야 ctos가 어 저기 있잖아 아 그것도 복잡하네 누가다요 예 자 늑대님은 조금만 더 예 이거 제가 어 여기 있다 찾았다 아따 여기 되게 복잡하네 으허 유후 ctos 해체 해체 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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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 c c cam c c c c c c c c c 이제 시스템을 어느정도 이해했어요. 어느정도. 뭐 100%는 아닌데 여기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서 오디오 로고 같은거 다 볼 수 있고 음 뭐 작업실이에요 옷을 맞출 수도 있고 내가 옷 두개밖에 안 샀어. 하나밖에 안 샀어. 잠잘 수 있고 화이트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늑대님은 초대를 늑대님 접속 하셨나? 자 보자. 접속이 아니네 아직 아 하셨구나. 그러면 늑대님 자리에 계시죠? 만약에 안계시면 CTOS나 풀로 다녀야겠다. 바람 바람 효과? 아 아 난 이 방송에서 자리 잡아야 돼 이제. 이제 이걸 전문방송으로 나가야지. 아 아 아 And ye shall receive. CTOs. 키보드 마우스를 운전하면 마우스 돌리는게 너무 힘들어 확실히 운전은 패드로 하는게 다 정답인 것 같아요 물론 뭐 키보드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헤이 드리프트 아 난 드리프트를 왜 이렇게 잘 안하는지 창 닫으면 응감없음 유비아이소프트 지금 상태가 좀 안좋아요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자아 어어 여기 왔구 내가 여기를 못풀었거든요 레기아님 여기를 못풀었어 복잡하더라구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되는데 음 일단은 계단으로 가보자 계단으로 일단 가는거 맞죠 어 요기 복잡하더라구 어우 알려주시면 감사하지 되게 복잡해 오케이 자 일단은 계단으로 올라가는거 어 맞는거 같은데 에이 왜이래 이거 운전 어우 갑자기 어지러워 주차장 2층 맞.. 어 그렇구나 어우 힘들어져 점점 여기 주차장 2층 음 3 3층이요? 아 더 올라가야되는구나 이거 클리어하는 분은 말 듣는게 낫지 3층 어디냐 어 해킹 에헤이 돈 자 3층이 어디있지 응답 없음? 전 모르겠네 잠깐만요 일단은 요거 ATM부터 880달러 게임을 다시 껐다 켜야될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 여기서 나간 다음에 주차장이요? 아 여기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아 페이크였네 이거 주차장 주차장 이럴자 음 그러면 주차장이 아유 내가 아직 맵을 못 외워서 주차장이라 그러면은 어어어어어 여깄다 여기 말하는거구나 아아 이거구나 셀프 어허 아 나 이거 생각도 못했네 아아 아핰 이렇게 하는거였구나 이제 알겠다 올라가라는거죠 3층까지 3층까지 이어 내가 여기서 되게 헤맸는데 어어 옥상으로 저기있다 복합 주차장 어휴 야이 뭐 주차장 꼭대기 왔는데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저까지 가서 내릴게요 지금 멀다 지금 멀다 일단 이거 타고 빨간쪽으로네 빨간쪽으로 가서 아 이거 운전할 때 시점이 장난 아니다 어휴 토할 것 같다 진짜 빨간쪽으로 가면은 음 카메라가 하나 보이는데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아냐아냐 이쪽이 아냐 이쪽이 아냐 저쪽이래 저쪽 반대쪽 카메라 그냥 아 여기있구나 어어 잠깐만 잠깐만 오오오 으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된지하아아아아어 아아악 이럴슥아 아 미치겠네 에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잘 못 움직였네 아 Gerald 다시 찾아 yet 다시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어윽 내 이런 실수를 어드 Tr기 어디겠죠 Кстати 다시 뛰어올라 흐흐흐흐 차라면 치고 올라가야겠다 시간이 걸리겠.. 시간 너무 걸리겠다 아 몰랐네요 어..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이제 어.. 이제 어떻게 한지 알았어요 파악했어 이게 어세신클리드보다 동기화하기 더 힘들어 좀.. 되게.. 공간지각력이 있어야 되겠고 음.. 여기 나무판 여기 말하는거죠? 여기 야.. 참.. 아유 아파.. 아아악 높은 곳이었나보네 이거 봐.. 높은 곳이었어.. 상당히 어디 보자 여기 들어왔고 자 이제 뒤쪽으로 가.. 아 여기 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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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메라 지금부터 이제 카메라로 봐야되겠죠? 카메라.. 저기 여기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쫓아가볼까? 이 선을 쫓아가보자 아 여기 올라가는거 있다 어 됐다 하나 풀었어요 오케이 아 하나 풀었다 네.. 하나 풀었고 두개겠지? 하나 풀었으니까 달려가서 이거는 안해도 되고 어.. 하나만 풀면 되요? 아.. 그.. 어? 잠깐만 아니잖아 요거 안풀었다 어.. 이거는 내.. 아냐.. 아 가서.. 아 알겠다 자 절로 가서 카메라 찾아 봅시다 여기서 앞쪽에 이게 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니까 카메라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기 카메라 있죠? 아 뭐야 이건 바깥쪽이잖아 어.. 아.. 아닌데 저 하얀색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지? 요거 어디로 연결되어 있지? 그걸 알아야되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리로 직접 가서 찾아봅시다 카메라 카메라 찾아보고 이 근처에 카메라를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문에서 아 왼쪽으로? 아하 어 여기도 뭐 있네 아.. 여기 이쪽도 있구나 그러면.. 왼쪽으로 이어져있다 그렇지 다른 옥상이랑 네 여기 안올라가 지네 여기 안올라가 지네 여기 주변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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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아니고 어.. 어.. 위쪽엔 없을까? 아 여기 카메라 하나 있네요 저기있다 아니아니아니 너무 멀어 지금 내가 하얀색을 찾아야된단 말이야 하얀색 하얀색이 저 위에 있는데 스읍 이야.. 이거 참 힘들다 여기서부터 저.. 저건 아니고 이건 너무 붙어있고 저 윈데 그쵸? 저 위.. 저 위를 열어야 돼 그러면은 제가 봤을때는 아 여기 못올라가니? 으음.. 못올라가네 으음.. 못올라가네 으음.. 자.. 저거 말고 저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찾자 일단은 요거 요 위로 올라가는걸 찾아야되요 저 위로 그러려면은 차근차근히 다시 어.. 이쪽 카메라 있네 하.. 저.. 아.. 저.. 저.. 한번 돌아보자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뭐야 다시 일로 돌아오네 우와.. 여기가 힘들다 모르겠다 잘 대체 저 위에 선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거지? 으음.. 아니야 저 위에 뭐 카메라가 없을까? 아니면은 와.. 이거 어떻게 찾아야되지? 하여튼 여기서 여기서 찾으면 되는거죠? 와.. 못찾겠다 으음.. 으음.. 와.. 저 하나를 못풀겠네 하나만 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내가 헤매고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위에 여기에요 지금 내가 여기를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풀었어요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풀었는데 저거는 이건 X 누르면 안되고 요 선이 위로 연결되어 있더라구요 위로 그러면 이 선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야되요 그래야 내가 이걸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을 어떻게든 찾아야되는데 스읍.. 어.. 다시 이쪽으로.. 아 기억나셨어요? 큰거 해킹? 이거요? 아 이거 해킹이였어? 아 이거 해킹이구나 아 난 이거 폭탄인줄 알았잖아 아 나 바본가봐 나 진짜 바본가봐 언락 됐다 아 여기 있었네 풀었다 아아 나 진짜 바본가봐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에이.. 진짜 돌대가린가봐 난 아 됐다 아 이거 힘들었네 이거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아휴 간단한거 가지고 센트님 반갑습니다 난 저거 폭탄인줄 알았다고 아 등장 밑이 어두웠어 아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었네 알고보니까 아 아 몰라가 내가 몰라가지고 됐다 아 풀었다 지금 여러분들 한글패치 해서 방송하면 방송 중지 먹으니까 일부러 영문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싱글 모드지만 어 ctos만 풀고 있는거에요 원래 싱글 싱글은 제가 따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게요 따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일로 가야되겠다 아 이거 풀기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넓게 봐 이거 되게 힘든데 요 타워 풀면 여기 한 네개 나오거든요 한번 가보자 저거 되게 재밌다 이제 자 이제 어떻게 내려가냐 어 이거 뛰어내려면 죽겠지 나 어휴 이거 뛰어내려면 안되는데 안 돼아아아악 죽었다 죽어도 돼 밑에 밑에 시작하니까 아 아 알고 있어요 컨트롤센터 아까 하나 들어가서 풀었어요 진짜 빡세 컨트롤센터 진짜 빡세 차 부르고 아 아 나도 안걸리고 안걸릴 수 안걸리고 풀뻔했는데 갑자기 걸려가지고 아 스플린터셀 저도 해봐가지고 자 가볼까 아 되게 머네 이거 참 이게 뭐까 아니면은 아니다 einfach 다 그냥 가자 문제 연습할게 지하철? 요거? 지하철을 탈 수 있구나 엉이님 반갑습니다 로니아님 반갑습니다 팬님 반갑습니다 엘 아아 트레인 지하철 안타봤는데 타봐야지 음 여깄다 지하철 타자 아 힐 나가기 뭐야 크라임 디텍트 아 저거는 안해도 돼 난 지금 컨트롤 센터만 다 풀거야 지금 나의 목적은 ctos 센터 풀기에요 뭐야 저기 트레인이 절로 가니 그럼 난 일로 가는거 타야되네 기다리자 땡땡땡땡땡땡땡땡 자 기다려 평범한 시민임으로 야 참 빚도 많고 에이 나이도 먹고 백수구 에이 큰일났네 일자리나 구해야지 온다 야 문 열어 어 야 어 그래 어 여기에 지도로 바로 가면 된다고 아아 아 이렇게 가 잠깐만 아 이렇게 갈수 있다는건가 금토끼님 반갑습니다 기차의 기차 안에서는 이제 공짜로 근데 별로 싱글 하다가 잤는데 멀티를 해야되나 자 내리자 도착했어 예 배틀필드 3 공짜로 줘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차볼라 차라리 또 멀리서 있냐 6월 4일까지니까 가서 받으세요 근데 용량 좀 많더라구요 19 기간가 되게 많아 5 나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줄때 받아놓는게 좋죠 공짜니까 차요 차 사는 것도 있고 그냥 저절로 훔치는 것도 있고 차를 몇개는 훔쳤어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훔쳤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가 좀 빡센데 일반 CTOS가 아닌 컨트롤 센터거든요 경비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걸리고 해볼게요 자 여기 위치를 잘 봐야돼 안걸리고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우우우 여기로 아 가가지고 컨트롤 센터 좀 어려워요 여기가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경비가 있어 경비 앞에 알짱거리죠 나는 여기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주변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잘하면 요런데 요런데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 때 화살표를 잘 봐야 돼 얘네들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나 자 그러면 나는 리프트를 이용해서 가면 돼 에이 에이 잠깐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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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지금 저놈이 딴 데 쳐다볼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음 됐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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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서 프로텍터 자 프로텍터 이렇게 하나 올리고 요것도 하나 올리고 상황을 좀 지켜보죠 트레일러에 나왔던 곳이 여기 자 아 여기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제 자 이제 이제 머리를 머리통을 잘 써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 잘 써야 하는데 키를 찾아야 돼요 어 키를 찾으려면은 절대 6탄전을 하면 안되고 엔간에서는 카메라로 요렇게 이것도 안 터트리는게 좋아요 다 찾아봐야 돼 어 누가 키를 가지고 있나 근데 얘네들은 없어 어 얘 얘도 없어 저놈인가 어 찾았다 찾았다 액세스 컷 찾았어 저 노란색으로 가면 돼요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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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느낌이 좋아 이제 어디로 가냐 아 힘든데 여기서부터 얘도 좀 집중시킬까요 한번 집중시킬까 폭탄 야 폭탄 어디갔어 자 폭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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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그냥 내려가는게 낫겠는데 차라리 그냥 내려가는게 낫네 괜히 터뜨리면 더 힘드니까 KK1님 반갑습니다 여기 숨어서 해킹 자 이제 좀 이게 조금 복잡한데 아 내가 머리가 안좋아서 요거 일단은 요거부터 어 어 이거 풀렸네 어 어 어 어 일단 이렇게 하고 요걸 돌려볼까 됐어 풀렸고 요거를 연결해주면 되나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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